창원 교육. 최근 한 주간 경남에서 지속해서 주목받은 키워드입니다. 연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대학, 대학생 등이 이어집니다. 지역의 인재 유출은 100만 인구 창원특례시도 예외가 아닌 상황. 이에 창원시는 새내기 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원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관내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 대상으로 3,7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관련 조례 제정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전국적인 문제인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와 긴 경기 침착 속에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소식이 전해진 한 주. 관심을 나타내듯 키워드에는 일자리, 증진, 장학금, 관광, 기숙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도 창업, 청년, 기숙사, 맞춤, 투자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청년 창업기업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 모집에,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 2교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거점 공간과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시작됐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교육과 코층까지 이뤄집니다. 일자리 생태계 구성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들, 성과와 만족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경남 한 줄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거창 관제 홍보입니다. 연관 검색어도 거창의 주요 이슈를 나타내는 구치소, 연극제, 의회로 이어집니다. 위치 문제로 6년 동안 갈등을 겪은 거창구치소가 드디어 오는 6월 정식 문을 엽니다. 거창구치소는 1월 8일 준공했지만, 진입도로 보안과 미비한 내부시설 보강 등으로 정식 개소는 미뤄졌는데요. 6년간 지역 갈등의 중심이 됐던 만큼 거창구는 이곳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난해 4년 만에 재개된 거창국제연극제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군위에서 소동이 있었는데요. 거창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결과입니다. visão